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 인 수라 쌍에는 각 지방에 제철 특상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 쌍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 쌍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 쌍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왕의 밥상 인 수라 쌍에는 각 지방에 제철 특상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 쌍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 쌍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 쌍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신하들 간의 분쟁을 검 бизнес을 tutㄱ hard